예,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귀공자를 연출한 박훈영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저녁시간을 저희한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굳도록 남은 저녁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공자였습니다. 귀찮아, 개잘생겼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 영화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고 즐기는 영화입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었고요. 네, 괜찮아요.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어? 나 무슨 얘기했지? 쉽고 재밌으니까 입소문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마르포를 연기한 강태주입니다. 고맙 cables는 강태주입니다. rend Yeah,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 관이 저희가 무대인장 다리는 관 중에 제일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는 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너무 wish Hay anyone watching, break?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많이 DLC BOUNDAHLiche Os Chronpectial alignment. 아, 네요. 영화 재밌게 잘 Motor benchmark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공자에서 융주영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래씨도 언니 통해 봐! 오늘 저희 영화 불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신 만큼 주변에 저희 기공자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대로 무대 인사를 끝내면 오래 기다리셨는데 서운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본인 앉아계신 좌석을 좀 확인하시고요. 지금도 좌석 추첨을 할 건데요. 자기 본인의 좌석이 호명이 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물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을 하신 러스어센트다구요. 그리고 지금 선호 배우님 들고 있는 저 네모난 박스는 저희 기공자 리미티드 오리지널 부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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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번호가 지금 26번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맨 마지막에 P열 맞으신가요? 네. 26P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가지고 싶은 박훈정 감독님 사인하고 진짜 멋있는 역할을 한 고아가 싸인 두 장 두 분 부를게요. P열의 10번 하고요. K열의 10번. P열의 10번. P열의 10번. P열의 10번. P열의 10번. G열의 11번 계실까요? P열의 10번? G열의 11번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5열의 6번 하겠습니다. 5열의 6번 계신가요? 5열의 6번. 네. 네. 5열의 6번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H열의 6번이라. H열의 6번. J열의 20번 하겠습니다. J열의 20번. H열 6번. J열의 20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H열의 6번. J열의 20번. 네. A열도 해주세요. 몇 번이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A열도 해주세요. 네. 어. 죄송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생겼다. 그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진짜. 너무 잘생겼다. 저희가 화면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희가 다가씨 촬영을 한 번 할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배우분들이랑 다가씨 우리 촬영 한 번. 네. 기념사진 한 번 찍으시죠. 그러면 배우분들 앞으로 모시고. 네. 관객분들 배경으로 해서. 다시.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꺼내셔서. 이렇게 플러시를 키시면. 네. 저희가 더 예쁘게 한 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플러시를 켜주시면. 어우. 너무 예쁘네요. 정말. 별천지에서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귀공자 하면 화이팅 하고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귀공자. 화이팅. 네. 이번에는 귀공자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트. 뭐. 알아서. 네. 각자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트 한 번 해볼까요? 귀공자 하면 하트. 네. 가겠습니다. 귀공자. 하트. 네.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조명을 끄시고 한 번. 예. 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찍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은. 귀공자 대박나라. 뭐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귀공자 대박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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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네. 인사 감사합니다. 조심히 떠나십시오. 저희 기분과 많이 응시 부탁드리겠습니다